우리 그거 예고편에만 나왔던 싸우는 거 그거 봐야 되나? 아니 근데 그거 그거잖아 그거 완전 내가 형한테 그 뭐냐 약간 대등거리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그 뭐냐 스쿨라이프 그거 3명하고 주영이니 내일 할 때 마무리 이렇게 하지 말고 마무리요? 어 힘드다고 그렇게 자빠져 있지 말라고 아 네 좀 진지하게 하자고 했었잖아 그치? 다들 좀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좀 진지하게 하자고 했었잖아 그래서 뭐 정인이 다시 시켰는데 노래 안 부르고 어 지선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해서 물론 그것도 이해해 그치? 근데 이거 다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어 네 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너네가 긴장 안 한 것처럼 보여 난 준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와 야 지자님도 알고 하는데 형이 그거 보고 야 이건 진짜 실전처럼 하자고 했잖아 제대로 하자고 했잖아 하고 나갔어 나는 조금 약간 찌질하게 형이 다 가고 그 다음에 말했던 말이야 왜냐? 나는 형이 화난 줄 알고 무섭거든 나갔어 말하기가 나가가지고 내가 이제 애들 다 있는 곳에서 아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뭐 어? 열심히 안 한 것처럼 보여? 어 어쩔 줄 줄 아 진짜 화나네 계속 이랬는데 그러다가 생일 축하합니다 되게 시청자 분들은 되게 놀랬을 거야 갑자기 이제 갑자기 그런 우리가 우리 사진들이 갑자기 나오고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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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 사진들이 나오고 생일 축하 나오고 여성은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